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월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그렇게 뭐 돈돈거리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다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요즘 특히 많이 언급되는 게 현대차 아저씨들이 조금 많이 언급이 많이 되죠 그죠 그리고 공무원 성님들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근데 이게 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돌아다니면 맨날 보이니까 그게 블라인드 같은데 보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년만에 또 생산직을 뽑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월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남초에서는 상대적으로 3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여초에서는 200 이야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 300만원 그러니까 월급 300이 절대로 난 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자로서의 그 마지노선에 있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현재로는 그렇거든 그래서 여초에서는 이제 300 뒤에 뭘 붙여 충이란 단어를 붙이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남초에서도 300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반대로 여초에서는 200 단어가 내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구한 며칠 전에 근데 그 얘기하고 다음날 딱 뭔데 여초에서 또 올라온 거야 월급 200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월급 200만원 안 되는 직장인이 많다는 게 현실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주 가는 무명의 덕후에 올라온 내용이고 제목도 간결해 월급 200만원 안 되는 직장인 많다는 거 넷사세야 현실이야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넷사세는 뭐냐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들만의 사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넷사세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자기 주변에는 한명도 없는데 월급 200만원 안된 직장인이 많다는 게 진짜냐 라는 글이 인스티즈에 올라왔거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감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감론을박 내용이 뭐냐면 원래 주변에는 없지 나 실수령 200도 안된 누가 이렇게 말함 200 안돼도 10 20 올려서 200 좀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뻥카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사실 이 월급 뻥카 같은 경우는 여자보단 남자가 많이 치는 것 같아 그치?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환심 살 때 월급 뻥카를 조금 많이 치긴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사회 초년생들은 실수령 200 안되는 경우가 넘치고 넘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자기는 대학 졸업반인데 세금대가 180을 받는다 그리고 팩트 이래서 200 이하는 말을 안 꺼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은 그랬어 통계 모르냐 통계? 너네 주변 말고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월급 물어보면 4명 중 하나는 200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통계를 찾아봤거든 근데 통계 찾아보니까 진짜 이렇게 나왔더라고 월급쟁이 4명 중 1명 월급 200만원 미만 그래서 이렇게 배달원은 45만 명 돌파했다 떴는데 이게 내가 옛날에 월급 200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있었거든 옛날에 근데 그때는 이게 4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 이하였던 걸로 기억해 한 30% 정도 30%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이게 3명 거의 옛날에 내가 봤을 때는 3명 중에 1명 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명 중에 1명 꼴로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일자리 쪽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좀 이렇게 마냥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 그치 얘기하자면 뭐 믿을 것도 없으니까 요건 생략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덕후의 반응은 이랬어 자기가 일하는 업계는 초임 200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항상 이런 이야기 요청하려면 나 200 안 돼 라는 글이 제일 많이 올라오거든 그리고 자기는 5년차 공무원인데 아직 세후 200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올라왔고 그리고 중소기업 공고 찾아보면 뭐 널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원래 끼리끼리라 본인 초봉이 높으면 주변도 그럴 확률이 높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 이게 보통 대학교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대학교 친구들 특징이랑 어렸을 때 친구들 특징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대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 소득이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공대 들어가면 옆에 다 공대일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갔는데 거의 다 비슷해 실제로 연봉도 높으면 다 높고 그리고 의사들 봐봐 의사들 보통 의사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친구들이랑 계속 놀거든 대학교 친구 아니면 이제 또 소개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는 경우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이미 어렸을 친구랑 수익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네들이랑 안 놀고 자기 의대 친구들이랑 논단 말이야 그러면 다 수익이 높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될 확률이 높은 게 이런 것 때문인데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 친구들인데 난 거의 다 어렸을 때 친구거든 근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 돈을 좀 잘 버는 편이야 되게 희한하지 그래서 어렸을 때도 나도 보통 보면 약간 또라이 같은 애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희한하게 또라이 애들이 또 이상히 돈은 또 잘 번다고 그게 보면 희한하지 그래서 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뭐 최저임금이니 아니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몰라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봐도 세금을 애들이 계산을 안 하잖아 그치?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드립이 뭐야 아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얘네들이 세금을 안 내서 몰라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되게 재밌는 덧글은 그거였어 무례하다는 덧글이 많았어 여초에서는 왜 이렇게 무례하지? 흡수라다 주변 보고 말하면 알겠지만 주변의 세상이 있다는 건 왜 모를까? 이러면서 댓글이 진짜 무례하다라는 반응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 월급 200까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무례하다 말하면서 어째서 300은 충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트렌드 자체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당 확실한 거는 나도 이렇게 월급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내가 300 벌면 충분히 자부심 가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저는 모두가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브론즈, 실버는 넘어서 골드는 달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월급 300이 브론즈, 실버 넘어서 골드 같은 기준이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롤로 따지면 골드가 30% 조금 넘나? 몇 푼 정도는 그 정도 언저리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러면 사실상 그 300이 딱 그 정도 언저리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300까지는 찍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300을 찍는 것도 방식이 좀 다양한 것 같아 그 몸을 갈아서 300을 찍으려면 누구나 다 찍을 수 있거든 근데 요즘 몸 갈아가지고 일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일어나저러나 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뭔가 온당한 대접을 못 받는 게 좀 안타깝지 같은 남자로서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300을 벌잖아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장의 대여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걸로는 부족해가지고 또 나가서 투잡 뛰고 그래 근데 굳이 내가 얘기 안해도 유튜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막 이렇게 돈 벌어도 돈 더 벌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엔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 오고 본인만 병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세상이 이러니까 300을 벌면 일단 결혼은 저버라 과감하게 과감하게 여러분이 마땅한 특기가 있고 와이프한테 확실하게 존경을 받아낼 수 없다면 그건 젊는 게 낫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세상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울산 살다 보니까 울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울산 얘기 중에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울산 사는 남자 중에서는 대구 여자랑 결혼한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게 대구 여자랑 결혼을 제법 많이 한다 근데 왜 그게 그랬냐면 울산이랑 대구랑 1인당 GDP 보면 GDP 차이가 너무 사로 많이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울산 내에서는 사실 어디를 일하는데에도 처음 들어가잖아 초봉 300은 다 받아 보통 중소라고 해도 300은 받거든 근데 울산 내의 사람들한테는 그 300 가지고는 이제 사람 대접을 못 받지 왜? 너는 남들 다 가는 현대차를 못 가네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대기업이 굳이 현대차가 아니라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막상 대구 사는 여자를 만났을 때 대구한테 얼마 보더러요? 그러면 어 저 300충인데 그러면 어 그렇게 많이 벌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데 오 하더라고 그게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는 월급이 이렇게 많은 경우 울산이랑 비굴 때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 그게 지역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요기에 붙어 있고 그런 뭔가 상위 10% 이내의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부 다 개박살이 나버리거나 그러면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약간 그 대구처럼 순박해지지 않을까? 어머 300이나 벌어요? 약간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을 때 또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미 그때쯤 되면 나는 이제 늙고 병들고 아프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쪼록 저는 좀 그래요 뭔가 사람이 과하게 어깨뽕이 들어간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제 머리가 위에 달려있다 보니까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행복한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근데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면 또 돌아간 대로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말도 못하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항상 말한 게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라고 하잖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내가 늘상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뭔가 소소한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은 항상 말하지만 여기 있는 꼬양이 있지 꼬양이 꼬양이로 여러분의 평화의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꼬양이 얘기 나왔으면 복도리 한번 보여주고 맞춰야겠지 그치? 복도리아 이리 와봐 우리 복도리에 우리 복도리에 또 재롱으로 재롱으로 어리둥절하네 이피정고 봐 되게 귀엽지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장에 봐요 감사합니다 야옹